지금 오늘 첫 주위를 맞이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교회로 첫 사역을 나갑니다. 1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을 저희가 폴로 사역을 임할 텐데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도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예전에 처음 탔던 버스보다는 조금 작지만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오늘은 처음으로 곁게 나가서 사역을 하는 날이래요. 에스체라. 마르레. 작소감바이바비. My name is Sani Chen. I'm an English name. I'm a junior. I'm a junior. So you're a junior. I... I... 아이세엑 articles. I try to music. I'm a major 20위. I'm not going to apply it. That was in my parents퍼이바이. My parents're planning to see more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